소희 양 기대가 됩니다. 사실 소희 양은 표정 변화가 많지 않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. 그런데 저렇게 뭔가 확 변할 때는 제대로 변해지니까요. 기대합니다. 아니 못마땅하시면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. 못마땅하시면 다시 곡으로 편집할게요. 정말요? 다 같이 한 번. 하나 둘 셋 넷. I'm so hot. 난 너무 능력했어요. 이것도 섹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